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웅웅웅웅웅웅웅웅웅 웅웅웅웅웅웅웅 Pon 여기 한 마리 또 있다 두 마리 아... 얘는 완전 아기다 이게 아닌데? 아기야 아닌데? 이거 꼴이 없어진 지 얼마 안 됐네 아닌데? 일단 사진 찍자 넌 영상 찍고 있어 이거? 응 이런 거 올리란 말이야 이런 거 유튜브 해 가라 가라 내 신발 붙지 말고 나 야 지금 시즌이구나 역시 시즌 시즌이네 네 야 여기 보이냐? 물 밑에? 아 움직이는 거? 이거 이게 다 물벼룩이야 아 뭐야? 얘들이 딱 살기 좋지 이런 생태계가 좋은데? 뒤에 풀도 좀 있고 물이 많고 발팽이가 어디있냐? 물발팽이 될려고 하냐? 아 아 점심 많았나려고 들어서 긁는 것이요 너 아프더니 그냥 전체적으로 좀 이상해졌어 이거 느끼지? 난 진짜 청개구리 레이더가 있다니까 내 눈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소리 봐 씨 어 아 어 아 아 아예 완전 변태한 물방개는 아니고 내가 일부러 왜 여기 걷냐면 개구리 유들은 물에만 있지 않고 물 옆에서 쉬잖아 여기를 이렇게 걸으면 나의 진동 소리 때문에 개구리들이 폴짝 뛴단 말이야 그럼 그때 위치가 발각되는거에요 쟤같은데? 그 물장군? 이렇게 작다고 물장군이? 작을 때도 있지 큰 애들도 있고 물방개? 어? 물방개 잡아갈까? 어? 물방개 잡아갈까? 어? 뭐 bud? Bigg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